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이번에는 겨자색 계열로 떠갖고 이제 반짝이를 많이 섞어 봤습니다 먼저 이게 최근에 올린 217번에 2062번 뭐해요 있잖아요 어 제가 아무데나 섞어도 다 잘 어울린다 라는 2062번 예 그거 한가닥 하고 핫핑크 솔립사 하고 같이 떠 봤습니다 이게 7mm로 뜬 거구요 겨자색하고 핑크색은 잘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너무 튈까봐 좀 중간 정도인 2062번 모헤어를 하나 섞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섞어서 뭐 8mm로 뜬다거나 그렇게 해도 예쁠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늘을 키웠지만 모헤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볍게 뜰 수 있구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뜨다 보니까 골드 반짝이 하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에요 여기는 좀 굵고 가볍게 이제 8mm로 2062번 모헤어를 4가닥 넣었고 아 제가 이 금사 번호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태리 금사 치면 5가닥인가 로 감겨 있는 거 있죠 그거 하나 넣었고 그 핫핑크 솔립사 그렇게 하나 넣었습니다 반짝이가 들어가면 확실히 예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저도 제이킹은 이제 두 벌을 떴잖아요 하나는 완전 겨울용으로 좀 진한 색깔 원작 색깔 그리고 이제 봄에 입을 좀 차분하고 뭐 그런 솔립사 하나 떴고 근데 좀 화려하게 떠도 되게 예쁠 거 같은 거에요 제이킹은 그래서 이런 반짝이를 넣어서 떠봤는데 확실히 예쁜 거 같아요 이런 골드 실은 골드나 실버는 예 어디에나 색이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섞어도 예쁜 거 같아요 특히 이 반짝이 이 금사는 좀 진짜 금처럼 뭔가 그 반짝임이 일반 반짝이 하고 약간 달라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떴을 때 이렇게 좀 많이 보이려도 촌스럽지 않고 화려하면서 예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모헤하고 같이 섞으면 특히 더 이제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린 계열이나 뭐 골드나 실버는 근데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리니까 사용하기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요렇게 화려한 제이킹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시면 이런 식으로 섞으셔도 좋을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